이게 수술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 후에요 이게 작년 12월 이구요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그럼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1월까지는 12월 19일 날 찍었으니까 아주 잘 돼 있죠 그쵸 여기 뭐 절골 라인 괜찮고 고정도 돼 있고 양쪽 다 아주 괜찮아요 지금 보면 요정도 아주 괜찮죠 근데 살짝 오른표가 있는 게 여기가 고정한 데가 조금 뼈가 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죠 근데 이게 첫 수술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 놓고 편하게 지냈는데 경과를 보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이게 8월이에요 올해 8월 8월 14일 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1월까지는 이랬어요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수술 직후에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광대 수술하고 나서 CT를 수술하기 전 수술 직후 그 다음에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이렇게는 꼭 찍으세요 저는 제 환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뭐 그렇다고 불안하다고 매달 찍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각각이 수술하기 전에 찍어야 되는 건 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해야 되니까 수술 직후에 찍어 봐야 되고요 이게 수술 한 달 됐을 때 그 사이에 변화가 있으면 빨리 손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술 후 한 달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 후 3개월 안쪽까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뼈가 흡수가 돼요 그 기간은 뼈가 흡수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까지는 꼭 찍어 보세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가면 섬유성 결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칼슘 침착이 조금 조금씩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체크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야 돼요 수술 직후에 찍은 거랑 한 달 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째랑 3개월 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째랑 6개월 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 보고 만약에 이게 변화가 쭉 없다 그러면 그때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1년이나 지나서 뼈 다 붙었으면 플레이트 빼고 싶을 때 그때만 뭐 확인해서 빼면 돼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이 수술하고 이렇게 쓱 만져보고 어 괜찮아 잘 됐어 라고 하고 몇 달 동안 그냥 내 깔아 두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수술비 싸고 의사 친절하고 실장이나 간호사 예쁘고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술하면 어쩌고 광고글 수술한 애들이 완전 이쁘다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째도 안전이고요 두 번째도 안전이고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술 후 8개월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아쉽냐 그럼 수술 직후에 너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확인을 했으면 빨리 교정을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 환자분이 8월 14일에 이걸 발견을 하고 그리고 8월 24일에 재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또 한 열을 흘렀죠 잘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제가 아까 불안하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불안하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뼈가 얇아서 고정이 잘 안 됐고 2구 플레이트로 고정하기에 조금 좁았던 그런 부위에요 이걸 다시 보시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수술 직후에 이 스크류가 여기 박혀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있는데 구멍을 여기다 뚫은 거랑 그리고 나사를 박은 거랑 여기다 뚫고서 나사를 박은 거랑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요 여기 뼈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여기 스크류가 박히고 여기가 뼈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힘을 많이 못 받고 여기가 흡수되거나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 처음에 이렇게 딱 잘 돼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잖아요 스크류 거리가 이렇게 보시면 뼈 절골면하고 스크류 박힌 데 거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골라인이 지금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근데 스크류 머리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은 여기쯤 뚫렸겠죠 그러면 여기가 되게 간격이 좁다는 얘기에요 절골라인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긴 스크류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십자 마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십자 마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절골라인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충분한 뼈 두께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너무 가깝죠 그러면은 절골라인에서 나아가는 과정에 초창기에 뼈가 흡수가 한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절골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스크류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스크류 머리가 여기 있죠 어느 정도 여기도 거리가 조금 있고 여기도 거리가 좀 더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뼈가 약하다는 거예요 요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가죠 제가 말한 아까 그 부분이 여기 절골라인이 지금 여기로 옮겨 갔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뼈가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잡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달려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요렇게 있는 뼈가 요렇게 돌았다는 뜻이에요 요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피버 이 점을 피버 포인트로 피버 포인트라는 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애가 요렇게 도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를 피버 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게 요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도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교근이 여기서 씹어대니까 여기서 근육이 막 땡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밑에만 고정이 돼 있잖아요 상 중 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면 이게 안 돌려면 밑에만 고정해서는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위쪽에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아 없어진 게 문제였어요 이게 8월 24일 재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리고 이게 9월 9일 모습이에요 고정 어떻게 했나 보세요 거리 간격이 넓은 걸로 했죠 왜 여기 뼈는 다 구멍 나서 바스라졌을 테니까 불안하니까 위에다 하나 더 하셨죠 세 개 고정이 됐잖아요 워낙에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두 개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이 짧은 게 아니라 긴 걸로 세 개 고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뼈 흡수가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얘랑 다르죠 조금 긴 게 조금 간격을 두고 수술을 했죠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인데 9월 9일 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직도 조금 벌어져 있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모습에서 변화가 없죠 그냥 지켜봐도 되겠다 라고 이제 조금 그래도 한 마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봐도 재 수술 직후랑 지금 2주 조금 넘게 지난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은 여유로워 져도 돼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에 들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죠 왜? 수술 직후에는 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나 좋았었는데 이랬는데 재 수술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무서워서 저한테 두렵고 떨려요나 괜찮을까 걱정돼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간격을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략 지금 보면 5mm 정도 돼요 5mm 정도 갭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반대쪽은 여기는 보면 더 작아요 여기는 한 4mm 정도 되죠 4, 5m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기다려도 돼요 잘 낫기를 바라고 조금 조심하고 한 달 내에서 한 달 반 정도 된 사이쯤 9월 9일 날 촬영하셨으니까 한 10월 9일 쯤 CT 한번 다시 찍어보고 변화 있는지 없는지 확인 두 달 있다가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이걸 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딱딱한 거 씹거나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만약에 이갈이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신경 쓰시라 그렇게 조언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죽막 먹진 마세요 보통 이런 분류압이 일어나고 교근에 의해서 이렇게 로테이션되면서 떨어지면서 분류압이 일어나는 원인에 8, 90%는 잘 때 생겨요 여러분 낮에 깨 있을 때 맨정신에 한번 이를 갈아 보세요 라고 해보면 맨정신에 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 때 보면은 뿌드득 뿌드득 잘만 갈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근을 써서 씹을 때는 이빨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씹을 수가 없어요 잘 때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서 씹을 때는 엄청난 힘으로 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광대 수술했다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낮에 죽 먹고 이러는 힘은 잘 때 무의식적으로 씹는 힘에 비하면 거의 10배, 20배, 3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잘 때 차라리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게끔 해주는 스플린트 같은 걸 끼거나 아니면 내가 정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보톡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주의하시면 되지 두려워 떨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광대 수술한 경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보다 고정이 좀 많죠 이렇게 세주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격투기 선수예요 온몸이 근육이에요 이런 분들이 또 엮이 들면서 이 악무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요 잘 때도 악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이거나 여자분들 중에서도 교근이 발달하고 악무는 그런 느낌이 걱정이 되면 보통은 여기랑 여기를 고정하는데 이렇게 삼중 고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2구로 하는 거는 이 앞쪽은 2구로 해도 되는데 이 위쪽은 3구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뼈 두께가 얇아요 또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어서 갈아주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뭐냐면 이 눈높이 안화하연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술할 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오버하면 여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위쪽으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비교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의 CT거든요 보면 안화연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안화 높이까지 고정하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고정이면 제가 한 대가 지금 여기쯤 되는 거예요 고정이 근데 대부분 광대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 밑에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도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교근 때문에 그 힘을 얘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또 뼈가 얇거든요 그러면 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상부가 벌어지게 되는 일이 왕왕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화 위쪽으로 최대한 위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입 안으로 그냥 할 때 쉽게 고정할 수 있는 부위인데 지금 여기나 여기만 돼도 일반적인 기구로는 수술을 못 해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를 박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드릴인데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구를 쓰면 그래서 이런 기구로 가능한 위쪽에 고정을 하면 그런 일이 좀 예방이 된다 그리고 위쪽은 가능하면 조금 긴 플레이트를 써서 두꺼운 뼈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고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위쪽에 고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기구 좀 사서 쓰면 되는데 이게 기구 한 자루에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면 준비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환자한테 그 정도 투자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구에 아끼지 말고 광고비 안 아끼고 기구 아끼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사실은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광대를 뭐 회전해요 3D가 어쩌네 회전이 어떠네 뭐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인터넷 보고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볼 땐 하나 부질없는 일이고요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위치에 하냐 그거를 CT를 보면서 보면 돼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